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여담 여담,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춘호 SBS 논술연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오후에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7개 부처 안팎의 장관 교체가 유력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이나 연초에 단독으로 교체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 인선은 어떻게 되는지 또 누가 어디로 총선에서 출마할지도 높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윤춘호 논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할 것 같은데 아직 발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못 박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바뀌고 그 후임들은 누가 또 거론되고 또 나가는 장관들은 또 어디에 나오나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잠시 후에 아마 대통령실 발표를 봐야 정확하게 누가 바뀌고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역시 관심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질 여부인데요, 생투 여부인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번 개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략 한 7개 부처 그다음에 이제 장관권 장관급 부처까지 포함을 하면 10여 명 선의 인물 교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가 18개 부처인가요? 그렇게 보면 한 7개에서 10개 부처가 바뀐다고 그러면 절반 정도가 바뀌는 거니까 폭으로만 보면 대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빠진다는 점에서 보면 다소, 다소 바뀌는 내용 자체는 이제 관심이겠습니다마는 인물에서 크게 관심을 모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분위기 세신을 노리는 것도 이제 아마 개각의 한 요소일 텐데요. 그런 분위기 세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잠시 후 발표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조간마다 전부 장관들 함화평 많이 썼던데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도 구체적으로 용산에서 당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표 차원에 이런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의원들하고 다 상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단까지도 요즘 보면 상세하게 어느 신문에서는 확정이다, 내정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아직 검증 단계에 있고 지금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들 다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여당에서도 지금 이번 개각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개각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올해가 지나가게 되면 3년 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쯤 해서 상당히 중폭 이상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총선용 개각,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개각을 활용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각은 개각 말 그대로 그야말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개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경호 장관이 거론되는데 추경호 장관은 지금 기재부 장관이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이 교착 상태에 있는데 그 주무 장관이 교체에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문규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바꾼다라고 하는 거 그건 국민의 도리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R&D 예산을 5조나 지금 깎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기부 장관이 종선 출마를 위해서 만일에 교체가 된다,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우려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지금 단행되는 개각이 적어도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그리고 또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그런 개각의 어떤 본질에 충실한 개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에서 개각 발표가 나는 즉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릴 거긴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나가도 하나도 안 이상한데 왜 연말까지, 연초까지 이렇게 미루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일단 미루 짐작해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한동훈 장관 몸집 키우기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바뀔 때 같이 바뀌는 것하고 한 사람만 따로 떼서 하는 것하고는 정치적 효과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보이는 행보 그다음에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선수로 뛰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를 좀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보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각과 관련해서는 별로 다른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습니다마는 총리의 거취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안 바뀌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 개각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 대통령실 개편에서 그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년 4월 총선에 나올 만한 대통령실 인사들이 지난주죠, 지난주 대통령실 개편에서 나왔고 그렇다 보면 이번 개각에서도 총선과 연계된 그러한 인물 포진이 예상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의 거취를 따로 떠서 생각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보다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각을 앞두고, 예, 박경수 의원님. 일단 이익이 지금 사실상 이익이 내각이 출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선과 연계를 안 지울 수는 없죠. 실제로 또 그렇고 총선 시계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로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분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분들 준비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찍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우리가 패했고 또 지금 부산엑스포 유치도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측면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맞물려서 지금 개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무슨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장 차관 출신 청하 참여를 어디 내려보내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총선 때가 되면 총선에 필요한 자원들은 언제든지 차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논설위원님께서는 좀 쓰임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나오나 나중에 혼자 나오나 큰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정치 출마한다고 했을 때 혼자 나오면 관심을 받고 지금 여러 사람 나올 때 같이 나오면 관심을 안 받는 거예요. 이미 한동훈 장관은 전국적인, 대중적인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법무부의 일들이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좀 남았다. 그리고 본인의 결심과 또 대통령의 어떤 결심 이런 부분이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안 돼가 Plat이요. cour이–